이 인물을 어찌하오리까 야 고민이다 고민이야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을 어찌하오리까 누굴까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6.25 전쟁 기념식에서 한동훈 장관이 휴대전화 분실해서 강력하게 형사들이 수색하고 했다는 보도 혹시 보셨나요? 우선 비번을 안 가르쳐준 주인공답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 보고 엉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나드 브라더예요 똑같아요 경찰을 검사의 수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집에 종 부리듯이 핸드폰 수색해 그러면 하는 것처럼 신용을 해야지만 되겠죠 만약에 범죄자이고요 또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공범을 엄호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조사하라고 해본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갈까요? 이 임무를 어찌하오리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추미애라는 임무를 어느 지역에 둘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 동작을에서 국민의힘에 사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니 추미애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 경쟁력 조사를 벌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만에 버전이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추미애는 동작을이 아니라 서울 송파갑의 전략 공천하는 건 어떨까? 심각하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민주당 고위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네요 야 이 추미애라는 분은요 정의로운 판사였고요 어떻게든 이 윤석열을 징계하려 했으며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중요 전략 자원 출격으로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를 송파갑의 전략 공천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카드의 송파갑 전략 공천? 글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미애 전 장관이 나갈 만한 지역구가 계속해서 언급이 바뀌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고심 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필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 관계자들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좀 만만해져서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등판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준 것은 한편으로는 여권에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국민들 기억 속에 또 민주당 지지층 일각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장관 시절에 잘못 대처를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워줬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극성 지지층에서는 그것을 거부를 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총선 가도를 굉장히 위협하는 인물 3명이 송영길 전 대표,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 조추송 트리오거든요 이것은 민주당에서 배제를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현명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또 지적할 것은 그럼 또 송파감 얘기가 왜 나오느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차피 민주당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지역이라서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석동현 전 검사 같은 경우에 윤 대통령 지인인데 뭐 이따가도 얘기 나올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망언 논란을 몇 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만만한 상대가 나온다 이것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거론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추 전 장관을 다시 이렇게까지 나오게 한 것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추미애 전 장관도 최근에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일전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 추미애 여태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듯이 비겁하게 숨거나 몸을 사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민주당 제일 야당의 역할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잘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답답하겠습니까 인간 안보가 다 파괴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인간 안보의 파괴를 저질렀죠 그런데 야당이 너무 얌전한 거죠 추다르크 부활하는 겁니까 부활 이전에 어떤 각오구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각오를 여기서는 말씀 못하지만 기회가 되면 각오를 좀 말씀하시겠다 제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정하지 못해 그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함께 극복하고 돌파해내야 되는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태까지 몸을 사리지 않았듯이 비겁하게 숨거나 몸을 사리지는 않는다